올림포스로 진굴하는 거인들 그리고 신들의 전쟁 다만 수위가 아주 높은 성인용 그리스 신화 넷플릭스 블러드 오브 제우스입니다 늘 구름이 껴있는 마을에 사는 주인공 헤롬 어느 날 악마를 쫓는다는 알렉시아라는 기사가 등장 그 악마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알렉시아와 힘을 합쳐 겨우 잡아냅니다 악마는 인간으로 변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는 없었죠 늘 헤롬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이 말하길 과거 제우스가 티탄을 물리쳤을 때 티탄의 피로 탄생한 거인족들이 나타났고 신과 거인들의 오랜 전쟁 끝에 제우스가 두 거인을 설득한 결과 악한 거인들을 모조리 퇴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봉인되었고 시체는 바다에 단지는 숨겨놨는데 우연히 거인의 시체를 먹은 인간이 악마가 되면서 새로운 악마 세력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알렉시아 노인은 헤론이 강해질 수 있도록 조언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헤론을 돕는 노인의 정체는 신들의 왕 제우스 헤론은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대미가시였죠 어머니 엘렉트라는 왕비 출신이지만 제우스의 아들을 낳은 죄로 쫓겨난 것 헤론은 노인의 말대로 아담한티움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는데 헤라의 질투 때문에 이 작은 마을까지와 숨어 살고 있다고 하죠 헤라의 질투 때문에 노인이 자신과 어머니를 힘들게 만든 제우스였다는 사실을 알아낸 헤론은 원망스러움에 그가 선물한 아담한티움 검도 버렸습니다 헤라의 질투는 더 심해져갔고 우리의 자체는 그가 우리의 주민을 사랑해? 너는 그를 바래요? 인간에 그를 바래요? 너는 그를 바래요? 너는 그를 바래요? 여러분이 그 자체로 말하셨고 여러분이 그를 바래요? 모든 그를 바래요? 모든 그를 바래요? 헤롱과 알렉시아는 악마에 맞서 싸웁니다 제우스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면 안된다는 올림포스의 법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주었고 이하는 일을 주었습니다 몸을 차려다 숙지로 멀리서 쨔이나 에스직 버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피하는데 악마들의 리더인 세라핌이 등장 신들의 법을 어긴 제우스의 앞에는 다른 신들이 나타났고 악마리 자료는 왕이 아마리 자료는 아래야 아마리 자료는 아마리 자료 제우스가 눈을 돌린 사이 엘렉트라가 세라핌에게 죽게 되죠 제우스는 죽게 되죠 엘렉트라의 영혼은 헤르메스에 의해 인도되었고 엘렉트라의 영혼 causes 해로는 에비오스와 코파라는 남자와 함께 악마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알렉시아를 쫓은 세라핌 그런데 그가 쫓은 알렉시아는 알고보니 변신한 헤라 질투에 눈임한 헤라는 세라핌을 이용해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라핌은 과거 헤론의 상둥이로 태어난 남자 당시 제우스가 헤론을 데려가고 왕위를 물려받을 세라핌은 일부러 남겨뒀지만 왕위를 탐낸 세라핌의 삼촌이 세라핌을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지만 시종이 세라핌을 찾았고 기도를 들은 시는 세라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ckeap한 남자에게는 일요 아leye만 남겨둘은 일요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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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된 세라핌은 복수를 쫓으며 살았고 평생을 쫓고 쫓기며 살 때가 우연히 찾은 거인의 시체를 먹고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었는데요. 헤라는 세라핌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실도 말해주고 이 모든 것이 엘렉트라를 탐낸 제우스의 탓이라며 자신을 도와 제우스를 죽이길 권했습니다. 한편 악마들이 찾던 지도를 들고 스승 케이론을 찾은 알렉시아 이는 거인의 시신을 숨겨둔 미궁의 지도였는데 케이론은 악마들에게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알렉시아를 배신합니다. I'm sorry. I didn't have a choice. I couldn't risk open war and the lives of my people. Don't! 헤라는 세라핌에게 제우스가 만든 검과 헤론을 죽이라 명령 헤론이 버린 검은 그 무엇이든 배는 그야말로 신의 검이었는데 마침 반란을 일으켜 탈출을 감행하던 헤론의 앞에 명령을 이행하러 온 세라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라의 배신을 알아내고 제우스에게 전달한 헤르메스 먼저 선을 넘은 헤라를 본 제이슨은 이제 참지 않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세라핌이 헤론을 죽이는 것을 막았지만 대부분의 신들이 제우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죠 알파노를 시전하고 그냥 헤론한테 몰빵하기로 한 제우스 헤론과 탈출한 일행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합니다 미궁에 있는 거인의 유해를 불태우라는 퀘스트를 받았고 보상은 선입금으로 멋진 그리핀을 받았습니다 아예 신들 앞에서 아들을 소개해주기로 했죠 아예 신들 앞에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헤라와 제우스의 정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헤론을 수련시키기로 한 제우스 더미아나 못 이기는 모습에 제우스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거인의 유해를 태우러 떠난 알렉시아에게는 케이론이 찾아옵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배신했다지만 제자 바보였던 케이론은 지도를 줬고 헤론은 어느새 성장했죠 올림포스 데미가 필수 과정이라는 운명의 여신과도 만나는 헤론 제우스는 세라핌을 찾아가 진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바람둥이는 맞지만 널 살려준 건 나다 헤라는 딜을 했지만 나는 그냥 복수의 기회를 주겠다 당신이 나를 향해 정신을 IDs 이런 건 항상 도움이 되었다고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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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하셨습니다 헤롱과 일행은 어느새 미궁 입구에 도착 세라핌은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말이 뭐가 필요한가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 시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세라핌 헤롱 일행은 거인의 시체가 있다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미 세라핌이 와있었죠 그냥 손을 잡고 신들을 다 죽이자는 세라핌 음 꺼져 헤롱은 겨우 도망쳤고 헤라는 본격적으로 제우스의 편에 선 신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인들의 영혼이 담긴 단지를 찾으러 간 세라핌 헤라는 그 단지를 이용해 거인들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질투 하나로 사랑했던 남편의 목까지 찔렀고 이제는 올림포스까지 무너뜨리려 작정한 에라 단지를 이용해 거인들을 조종하고 그런 헤라의 모습에 등을 돌리는 신도 있었습니다 헤론이 단지를 빼앗기로 하고 나머지는 헤라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시작했죠 Hephaestus wanted you to have these from one bastard to another we'll make our stand here and rain down fire on them until no army has ever taken Olympus 막강한 능력을 가진 신들이었지만 거인들 뿐 아니라 신들의 공세도 있었기에 헤론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they'll betray you don't let them destroy Olympus thought of that before you slept with that whore 그리고 혼란한 틈을 타 헤라를 배신하는 거인족 아무리 헤라가 선을 넘었어도 제우스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결국 제우스는 죽었고 단지는 세라핌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세라핌과 마주한 에론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글의 의지로 세라핌에게 맞선 헤론은 제우스의 힘인 번개의 힘까지 각성하며 세라핌을 물리쳤습니다 거인의 영혼은 다시 단지로 돌아갔고 올림포스에서 깨어난 헤론은 다른 신들의 인정을 받으며 신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세라핌의 영혼은 하데스에게 인도되며 블러드 오버 제우스 시즌1은 마귀를 내립니다 성인용 그리스 신화 어땠나요? 실제 헤론이라는 신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차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우스는 바람피고 헤라가 그 내연녀들을 찾아가 벌을 주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벌을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의 모습을 본 헤라가 대놓아여 아예 제우스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림포스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인들까지 불러서 말이죠 사실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편이기에 말을 많이 붙일 수가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전에 올림포스 가디언이라는 애들 만화를 보면서 자랐는데 이렇게 피가 잔뜩 나오는 성인 버전 올림포스 가디언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블러드 오브 제우스라는 제목에 걸맞게 제우스는 끝내 아내를 지키다가 사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부활하거나 영혼의 형태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미 넷플릭스의 시즌2가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즌2가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로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 고정 댓글에 소개드리는 피클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넷플릭스 프리미엄을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블러드 오브 제우스였고 저는 베벳 시리즈였습니다